두 장 변화 짠짠 와우 대박 이건 대박이다 운수가 좋더라니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나온게 좋아 전기 역학 있으면은 카드 파밍 부담이 확 줄어들어서 진짜 부담이 많이 줄어든 그럼 이렇게 물음표 다니면서 제거도 할 수 있다고 공개 잘 못 올려도 완방 가능한거였는데 진짜로 4 잘 못 올렸다 과 잠깐 프리즘을 짚는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아니레니아님이 2개월 구독하는 사람입니다 바닥바닥 우리 턱벌레 귀엽죠? 산막감엔 안귀여움 수미턱 수미턱벌레 사실 1박에서도 안귀여움 인정 아니 수미턱에 수 militar 수미턱 t2 아니, 이 수미턱 수미 που 음... 도약 터빈 염주다 옆으로 튀자 100 너무 약한데 터빈 더 망치 대신 컵 드리겠습니다 컵 염주특 철사 염주특 염주특 수비 크.. 아니 냉기고채가 없는게 너무 아쉽다 코 헤엑 위아리라 아니...왜이러냐 판도라...고... 괜찮은가? 괜찮... 냉기...냉기 냉정함 찾아보자 염주 염주 특가자 구마 나오면 바로 고아강 나오겠는데 구마 고 삼코 재활용 수비 카드가... 수비 카드가...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마법관네요 수비 카드가... 방금 케이블도 좋겠지만 하하 수비 카드 삼각보험 방금... 아깝긴하다 맵이영 이걸 삼각보음을 그전에 뒤져요 아이고 보랏빛정령 방전주면 되겠지 아시 가방 메아리 쓸 타이밍 전혀 절대 안 나오네 어차피 메아리 이런데서 쓰려고 넣은거 아니긴한데 쓰지 아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아리가 좀 강화하는 맛이 없죠. 개꿀. 염주 특 잘 봤고요. 염주 특 잘 봤고요. 에디님 반갑습니다. 가방에 16장 덱이니까. 베리 네크로맨 세번이죠. 됐어. 찰싹해자 이벤트. 염주 특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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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에임인가요? 재발용 팽이? 재발용 팽이? 재발용 팽이? 아멘 3. 3. 3. 3. 5. 5. 5. 5. 6. 긴 가스 사주. 5. 얘는 잡았네 그러면. 5. 갓분열. 핵분열 쓰면 이제 메아리 훨씬 빨리 쓰겠죠. 핵분열로 메아리타임 빨리 가져오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야 뭐 넣을게 없냐. 독구.. 독구각이다. 6. 연기 해봤자.. 9힐? 넉두님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로 가다가 각이 안나오면 아스랑 다잉신호 다잉신호 억분엌 9힐 5 5 도쿄게 마이크식 정기역학은 정말 갓카드죠 갓카 갓카 아이 블리트 왜 저렇게 야 이거 뭐야 이거 초강봄 다 빠졌어 헐 땅콩 해봤네 헐 극현두니 배러리 배러리 그 배러리 하이 배러리 너무 싫다 기생충도 생명이야 어 연막타 아니다 근데 블리트 연막타 못쓰나 하아 4반복 너무 좋긴 한데 그전에 뒤지면 소용이 없어 너무 좋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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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롯하 오 하이 하낌 흩 하이 하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서순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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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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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병성수님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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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성. 아이씨. 전차원 뽑자. 치약. 하지만 편향이 없죠. 아이씨. 신성. 음. 신성. 별로. 도움 안되는데. 붕대감기. 순수. 팽이 순수. 근데 순수로 지울 것도 없어 덱이 워낙 지울 거 없는 덱이라서 팽이붕대 능숙 어족 치약 넣을까? 능숙이나 캐시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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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극형 달팽이 색극형 schizophren 써지단추 딴콕버터 구기는데 창com포터 구 기능백 같습니다 아니 881골드짜리 오늘 아니 하긴 여기서 쳐맞으면 고기 덩어리 효과가 있겠네 나도 저렇게 나오냐 근데 딱돈 딱돈 딱돈이 마킹 마킹 먹어봐줘 딱돈이 마킹 파워카드 빨리 나와라 그래 고기랑 킹기 가더리가 일을 하긴 하네 일을 하긴 하네 가면이 사치품이었습니다 에이 뭘로 딜하냐면요 지금 도노덱 하나 타 죽어가고 있는거 안보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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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반복은 에켜놓을게요 메아리 쓰고 쓰려다 포션특 일단 안쓴 이정도면 삼켰어요 쪼금 선선히 파워카드는 일단 두번씩 다 쓰고 그 다음에 천천히 때리자 되게 성장형 딜도 없어가지고 킹벽앗기 하나라도 있었으면 좀 편했을텐데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딜 누적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저 백투석이 넣는것인지 미신것 같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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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